안녕하세요. 제가 마석 이사를 왔는데 마석에서 또 영상을 찍습니다. 마석에 주문이 되었으니까 마석의 특이한 부분들, 마석에 구경할 것들을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마석역이 왔습니다. 마석역에서 열심히 여러분과 인사를 나눕니다. 마석역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는 마석 관내로가 있어요. 마석 관내로도 되게 잘 인사하셨습니다. 마석역에 도착해주신 여러분. 와 맛있는 콜라덴 도워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드릴까요? 그냥 주세요 지금 먹을 거 아니니까 여기가 화동우기인가요? 마석이예요? 마석장 마석장은 3일 8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작발에 끌려가지고 아까 지나갔는데 이거 사러 왔어요 뭐 이거는 저기 뭐지 그거 그거 떡갈비에요? 제가 유튜브 하는데요 이거 찍어 올리려고 사장님들이 워낙 잘생기셨네 이건 뭐예요? 등갈비 등갈비 되게 맛있어 보인다 연기 좀 보세요 마석장이 등갈비가 있고 마석장 등갈비가 유명한데 사장님 얼굴 보여도 될까요? 네 우와 잘생기셨어요 탈렌트가 여기 계십니다 너무 멋지세요 여기 여러분들 앞으로 마석장 3일 8일 열린다고 하니까 오시면 등갈비 맛있고요 콜라겐이 풍부한 닭발 이건 닭발입니다 닭발도 맛있어요 닭발도 아주 맛있다고 하고요 제가 여기 지나가면서 여기 닭발에 꽂혔어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돼지 껍데기다 돼지 껍데기 얘는 얘는 뭐예요 얘는 머릿고기 머릿고기 얘는 떡갈비 떡갈비가 녹수정 같이 생겼네 국어는 돼지 껍데기 아 돼지 껍데기 서울에 광장시장 가면 또 녹주전이 맛있거든요 와 여기 마석 너무 좋다 저 이거 먹을 거예요 사가지고 갈 거예요 네 닭발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맛있겠다 깨 깨랑정 홍삼정 쌍콩당정 음 건강해질 것 같아요 마석갈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마늘도 마늘도 마늘은 단단잘잘하다 마늘은 얼마예요? 마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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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격만 물어보라고 네 감사하십니까 가격만 물어봐도 네 수고하세요 어머 이거 혼떡이에요 혼떡 혼떡 맛있겠다 혼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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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antly Dot 혼떡 문 쟌 음악 으로 식으로 낙설로 롱 foods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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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리고 최소한 가격은 6개월 시원한다고? 오,okol, 오 돈코츠라멘 돈꼬츠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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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라면 일본 라면 맛있는데 음 맛있죠 음 돈꼬츠라멘 요 Tá 음 가격도 착하고 예 돈꼬츠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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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지? 오늘 탁월한 선택인데 점심에는 삼은 냉면 먹고 저녁은 동고추 라멘과 초밥 세트 마석이상 진영으로 마셔보기 고추 소금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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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을 다 가지고 맛있는 집을 골라내는거지? 혼나가잖아 어머! 하나도 안됐어! 안됐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안녕하세요 마성미녀 마흔버 동생이에요 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마성에 오니까 3일장, 8일장도 있고 여기 너무 괜찮아요 좋습니다 롯데마트 롯데리아 를 비롯해서 먹을게 너무 많고 조금전에 라면과 초밥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자주와서 맛집 탐방을 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착해요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또 가격이 서울이면 2만7천원일 가격이 초밥 플러스 라면 똥고추 라면 합쳐서 12,000원 대박이에요 마성비가 최고입니다 예 마석 맘에 들어요 마석이 마력이 있어요 그는 마력이 있고 또 말마 아하 제가 말띠 아닙니까 말띠 마노 말띠의 마노 말마자의 마석 말띠가 마석에 오니까 마력에 끌려서 마석에 오니까 너무 좋고 또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마석이 매력있네요 여러분도 마석으로 놀러오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끔 마석 정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